트롯 페스티벌 영예 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요 저희 이 청소년 랍 페스티벌에 도움을 주신 또 우리 현대HC의 중국방송 우리 안나병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많이 떨리겠습니다 발표합니다 영예 대상에게는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와우 수상자는 참가 번호 2번 CHG 7기 밴드 축하합니다 성페스티벌 노래 부문 그렇다면 2014 충북 청소년 락페스티벌 1부 송페스티벌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HG 7기 밴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쳐주세요 제발을 주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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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